첫 시간에 이어서 간략하게 아까 내 기둥을 얘기했던 큰 카테고리만 제일 뒤에서 잡고 본문 조금 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음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세인 경전들이 결집을 할 때 어떤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 결집을 하게 되는데 하음경의 결집은 어떤 테마가 있습니까? 하음경 교가 일어나게 된 인연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열반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경전을 구성했겠습니까? 그렇죠. 하음경은 부처님의 정각. 그렇죠. 정각을 기조하고 묘보리자 성장음이라든가 저 돌대가리 같이 앉아가지고 묘보리자 성장음이 뭐고 묘보리자의 수성한 장음. 묘보리자 성장음이 되어야 정답이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익숙해하니까 묘보리자 성장음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0점입니다. 0점. 묘보리자 성장음. 그렇죠? 묘보리자의 수성한 장음. 재불자의 성정각. 모든 불자는 이미 성분에 맞춰버렸다. 이 마음은 더 이상 체험 안 해도 되고 더욱 수행해서 딱 끌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이미 끝나버렸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다생금리의 무명업장이 우리에게 덮인 바가 캄캄하기 때문에 이먹고 다시 계속 이먹고 이먹고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먹고 하다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뭇고. 그렇지. 이먹고 하다 머뭇고 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이게 하음경은 한번 보세요. 세주 묘은품의 교가 일어나게 된 인년. 이것은 시성정각이다.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시성정각을 두 자로 줄이면 기신론에서는 뭐라 하죠? 시각. 시각. 그렇죠? 본래 재불자의 성정각 하는 것은 뭡니까? 봉각. 봉각 쓰니? 봉각. 에? 봉각 시각. 우리는 봉각인데 본래부터 깨달은 사람인데 무명이 덮여서 뭐가 됐다? 불각이가 됐다가. 다시 비로소 깨쳐서 시각이 됐다. 시각하고 보니까 봉각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 불각이하고도 같은 거예요. 불각은 본래 없는 것이고 인년은 한망울이 있는 것이고 봉각은 본래 무의무의 것도. 그렇죠? 신본정 망봉공이라. 본심도 본래 없고 허망한 인연도 본래 없다.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업식을 따라서 비무의 상태를 찍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없지 않다. 어떻게 했느냐? 업식을 따라서 일어난다. 본심은 뭘, 사마타는 뭘 치고 들어가서 정멸 속으로, 적정 속으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비유. 잊지 않다. 마음이. 그렇죠? 잊지 않다. 모든 경계만 오면 처음에는 경계를 두고 수행하면서 경계를 이렇게 컵을 보든지 소리가 들리든 여기 하나 경계를 쫓아서 가려고 하는 걸 튕겨내고 땡기고 이 마음에 땡겨서 마음에 안주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따라서 또 생각을 지워나가고 그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계속 지워나가서 이심제심이라 마음으로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없애버리고 또다시 심략치산이어도 마음이 튕겨나가면 또 적당 섬례하고 금방 잡아와서 또 조잔치아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시성정각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입니다. 무명불각이 확 뺏겨져요. 무명업식이 확 녹아가지고 본래 모습을 찾아버렸다. 우리 흔히 선호를 계세요. 운산의 월자명이라. 구름 거치니 달이 저절로 떠더라. 이거 이제 하원경에 결집하게 된 원인을 시성정각에서 부처님의 포인트를 정각에 맞춰가지고 법을 설해합니다. 능은경은 어디에 주안점을 가지고 능은경을 설하게 됩니까? 안한존자가 다문제일인데 많은 학식과 지식으로 이론을 설사 도노, 이적 도노라, 이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비돈제라. 그렇죠? 성호병소하야 인차재진이라. 사비돈제라. 현실에서는 싸마타의 힘을 기르지 아니하면 선정의 범력을 기르지 아니하면 경계를 만났을 때 술집에서 홀딱 뺏겨가지고 안한존자가 누구죠? 여자 이름이? 마던가가 덮쳐가지고 행팬낙가무라상이 되어버리자.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법문 들었던 거 어디 가버리고 없고 뺄가버고 사비가라 선 범전중과 그거 한술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부처님 밥 다 자시고 난 뒤에 문수보살 시켜가지고 그때 문수보살 등장하죠. 일법개품에도 우리 황원경에도 문수보살 등장하잖아요. 중생들이 꽉 막혀가지고 번뇌에 허덕거릴 때마다 너에게는 본래부터 뭐가 있다. 근본 지혜가 있다 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항상 문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로 하색할 때는 근본지라고 하고 사람을 인격하시기면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법리를 시키면 만행이라 하고 원력이라 하지만 인격하여서 인격하시키면 보현보살이라고 하죠. 법리화 시키면 자비라고 하지만 인격하시키면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건 법리화를 인격하시켜가지고 위에 튕겨올리고 불교가시키면 그건 아미타불이나 서가모니나 비로자나 부처님하이래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원융세간이라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저기에 우리 하음일성법계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음경을 설이라고 했는지 희한하게 우리 지금 강의하는 강당 이름이 뭡니까? 보강절입니다. 하음경 1회차 쓸 부분은 어디에 설해져요? 법보리장, 알아냐, 법보리장 2회차, 보강전 3회차, 도리전 4회차, 야마전 5회차, 도솔전 6회차, 타화자재전 7회차, 보강전 8회차, 보강전 9회차, 극고독은 서다림, 살아림, 53, 선지시. 여기가 보현보살이 사는 산 이름은 뭐죠? 아미산. 우리 향수해랄 때 아미산이죠. 문수보살은 청량산. 청량산. 오대산이라고 하는 청량산. 그런데 여기는 보현도량이라. 그래서 보현산이니까 여기는 저기 오는데 돌기둥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아미산 보현사라고 써놨죠? 그래서 아, 그거 전부 하암경에 나오는 소리다. 그럼 묘향산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묘향산에 가면 무슨사가 있겠어요? 보현사. 보현사. 이북에 묘향산 있잖아요. 묘향산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도 비로봉이고 당연히. 거기 가면 보현사가 있고 그 보현사에 오래 살았던 스님은 서산대사. 서산대사. 저는 다행스럽게 어른스님께서 물려주신 책 중에 묘향산 보현사의 하암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전쟁 터져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의 전 것. 윗대로부터 내려면 수백 년 되는 책이 있어요. 해주에 가면 또 구월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월산 6역 때 들어보셨죠? 구월산의 책도 있어요. 저기 안변 석왕사라고 있죠? 이성계의 그 습관에 꿈꿨던 거. 왕이 된다고 해석했는 거. 석왕사. 거기 책도 있어요. 전생에도 강사했던가 봐. 가만히 있는데도 어디가. 책이 막 있으면 제절로 굴러들어요. 의상선생님께서 공부하셨던 청량국사께서 머물러주신 중국 오대산 있죠? 오대산. 거기서 하암경 찍어가지고 재작년에 또 보내왔어요. 80건 하암경. 중국 오대산. 오대산본. 참 신기하다. 나는 하는 게 이게 도표밖에 안 만들었는데 도표만 만들어도 뭐가 와요? 옛날 것들이 이렇게 저는 그 얘기를 자랑삼을 했는데 귀한 물건은 원래 주인 찾아온다.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될지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눈 달려가지고 사람 찾아온다. 왜 돈 눈 달려온다 하잖아요. 희한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걸 눈앞에서 현물로 보니까 신심이 나죠. 어쨌든 여기도 저기 보면 하암일성버께도가 있는데 여기에 원융세관이란 말이 저기에 딱 의상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흰 바탕은 반드시 법성계는 어디에 써집니까? 흰 바탕에 써져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답포, 절하는 수건 하나 받으셨죠? 법성계가 쓰여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색깔이에요? 바탕이? 흰색입니다. 흰색에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께 손수건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사 60수 60cm, 60cm 66이 36, 360만원 아미타볼 부족해라고 손수건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차에 있는데 차가 너무 멀리 있어서 못 드리겠는데 다음 주 오시는 분만 드릴게요. 흰색은 기세관을 뜻합니다. 기세관은 신토부리 중에 어디에 속한다? 토 우리가 딛고 사는 그릇세계 신토부리 흰색은 일리평등한 부처님도 디뎌야 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같이 공의, 의지해서 살아야 될 세계가 기세관입니다. 그쵸? 이 세주 묘원 보면 삼세관의 원융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들을 재불보사리라 하잖아요. 그쵸? 그분들을 지혜를 정덕한 사람들에서 지정각세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지정각세관 거기에 그분들은 표시하는 게 저기 글자와 글자 사이에 무슨 색깔? 붉은 주묵이 있습니다. 붉은 색깔이 있죠? 글자와 선을 선을 쭉 이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리평등해가지고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지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그냥 표시해놓은 빛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글자는 저기에 뺑뺑 돌아가는 게 54각입니다. 네? 아아하 54각은 보살 수행 계위를 상징하고 저게 내 꼭지로 여러분들 그거 지난 시간에 받았던 다포에 이렇게 보면 색깔이 속속 들어가 있죠? 항토 색깔은 다 읽어보셨죠? 인간의 근본 마음에 이 무예법결을 설명하는 거고 그 신의 행정할 때 근본의 신을 상징하고 그 항토 흙에서 연두색이 있죠? 연두색은 흙에서 하나의 솔씨 하나가 자라서 낙낙장송이 되고 솔숲이 되고 온 산에 산천하에 솔숲을 이루게 되면 숲이 형성이 되는 것이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중일 이렇게 가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하나에서 시작해서 저 뒤에서 잉불잠난 격별성까지 이룰성자에 끝나요. 처음에 법성원융우의상 쭉 돌아와서 진성심심 격미묘 불수자성 수연 성 이룰성자에 또 끝납니다. 고기까지를 항토색으로 제가 칠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에서 시작해서 다음에 구세, 십세가 호상해가 서로 섞여가 있지만 그러나 자업자득이다 잉불잠난 격별성이라고 하는 이룰성자가 두 번째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다포 나눠주니까 뭐 이런게 색깔로 와야 야룩구리하고 이래 칠해놨는 싶지만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저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 글을 못 읽어만 그러니까 그거 보면 빽빽빽 돌아가는 각도가 있잖아요. 그 네 개가 이렇게 사무량심 자비희사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 그것도 나중에 여기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이렇게 저기 초록색을 넘어가서 옆에는 무슨 색깔이 있던가요? 하늘색 하늘색이 있어요. 하늘같이 맑은 마음으로 새가 지나가든 바람이 지나가든 햇빛이 지나가든 아무 악오로가 붙지 않는 집착이 없는 마음 수행자의 마음을 2, 3명년 무분별이 되는 그러한 상태를 초 처음 초자시 초발심시 변정 쫙 돌아오면 중생숙이 등이 갈 때 덕자 얻을 덕자라고 취득한다 성취한다 이룰성취하고 똑같은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처음 초자시 시작해서 얻을 덕자로 끝나는 고대목까지 내가 하늘색깔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게 조선 만다라입니다 하음 만다라 내 꼭지 있잖아요 만다라의 내문 티베스 만다라 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깔로 치는 거 시고 노란색깔로 치는 거 보셨죠? 그건 저는 골덴브릿지랍니다 한금다리 극락으로 가는 길 시고 비로소 이러한 까닥으로 해가지고 행자 수행자가 한 본제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면 파식 실은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 파자 실식자 불가 식 실 수가 없다 망상을 실 수가 없다 왜? 본래 없기 때문에 파식 망상 필부덕 부덕이란 말이나 불가란 말은 똑같습니다 불가불 부덕불 이렇게 하거든요 망상을 절대 실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부덕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왜? 강물의 달을 끈져봐라 아무리 끈져도 강물의 달을 끈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형 그런 한망에 사로잡힐 실 망상이 있어야 시지 정반대로 보통 우리가 이제 해석하죠 망상을 시지 아니하면 반드시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법생계를 해석하고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선적인 것도 아니고 원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행자가 한 본제 본래 면목으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본래 면목으로 돌아갔을 때는 마음에서 망행돼 신불망치 가거법이라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덕 현재 뭐 그다음에 뭐지 신불망치 가거법 역불탐착 미래사 미래의 일에도 허덕거리지 않고 불의 현재 유소주 현재도 쪼그라들거나 뽐내거나 하지 않으면 요달 3세 실공적이라 그렇죠? 3세가 공적한 것을 알 것이다 심생적 종종법상하고 신밀적 종종법멸 하나니 상계여 만법이 유일심이라 오직 일심일 뿐이더라 마음의 유심 조작이더라 약인 뭐죠? 약인용료지 은간 법개성하라 그께 성품이 텅 비어서 본래 없다 일체 유심존이라 약인용료지 3세 일체 은간 법개성 해봐라 법개성 해봐라 아무리 망상을 봐라 망상 본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더라 그래서 파식 망상 필부등 무연성교 창녀의 그 다음 뭐죠? 기가서분 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이 총지 이다라니를 가지고 이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환하게 보고 듣는 이다라니를 이 진언을 이 마음 이 경전을 가지고 내 본질의 경전 이다라니 무진보 무진보는 뭡니까? 불생불멸의 영원한 내 생명의 이 마음의 이걸 가지고 장엄법개 실보전 나의 법개를 장엄해서 보전을 그죠?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궁극에는 중도상에 앉아서 동사섭을 하겠다 이거 보시석 에어석 이행석 동사석 중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때로는 좌측 때로는 우측 때로는 머무름 때로는 있고 없고 이런 자리에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그렇게 자로가고 우로가고 아무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했지만 구례부동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 이항 처차 버리자 수염부감 미부주 여러분 다 외우는 개소가 아니에요 그죠? 불심충만 어벗게 불심충만 어벗게 그 다음 구절은 보현일체 중생전 그쵸? 그 다음에 수염부감 모든 중생들 앞앞에 청강유수 청강월이 돼서 강물이 다 달이 떴는데 그 달은 한 번도 하늘에서 한강에도 떨어진 적이 없더라 고류는 봄불락 청천이라 저기에서 융삼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은 저래 새카맣기도 하고 시고행자 한 번제 파식망상 필부동 무연성교 창량의 기과수분 덕자랑 이달하니 무진보 장원복기 칠부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 불 해버리면 불은 무슨 자하고 아까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룰성자 이룰성자 성불이에요 성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고 구경이고 퍼펙트한 거예요 터미날이에요 터미네이트 완전 터미날 종착력 불 완성 그래서 아 법성계라고 하는 게 이룰성자 이룰성자 이렇게 이렇게 한일자 첨초자 시과할자 이런 식으로 맥락이 톡톡톡톡 돌아가요 그게 내인들 어떤 사연이 있는데 어떤 벽화를 보고 또 어떤 성가기감이라는 책의 구절이 눈앞에서 흘러가면서 법성 원육 무의성 거기서 털썩 주저앉을 정도의 감동이 있었죠 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법이다 일체 법이다 사판이다 법성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의 마음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현보살이오 성이라고 하는 건 후덕지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수보살의 이판의 색이다 이사명년 무분별이라 법과 성이 원융해서 원융해서 아 비로자나 부천입니다 법과 성이 원융하다 원융하는 무이상이다 이래서 하원경에서 문수보현 비로자나부를 뭐라 한다 삼성 원융이라고 한다 예 비로자나 부천이 바깥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보현보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보현보살의 안목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수보살 그러니까 문수보살 흔히 문수의 지목행족이라 하죠 보현보살의 실천 문수보살의 안목 지혜 자 그러면 일성 법계도 저기에 삼색안이 원융하다는 말은 중생은 이렇게 각도도 있고 꼬불꼬불해가 돌아가기도 하고 글자도 있고 중생은 속이 어때요 무명으로 덮여가기 때문에 색깔이 글자 색깔이 어떻게 돼요 시커멓이 되겠는가 지정각 세간은 빛나기 때문에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있는가 그죠 뭐만 이해가시죠 시커멓은 중생의 광명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명이래 무강명이래 그래서 무강명을 줄이면 무명이래 밝음이 없다고 물론 구사라고 같은 데는 명은 별빛 같은 것이고 광은 달빛 같은 것이고 염은 우리가 하염이 오른다 하잖아요 그죠 염은 햇빛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지만 하염에서는 거기까지 갈 건 없고 어쨌든 지금 세주 묘원 품에 원융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기세간과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일리평등하게 수행해서 사는 세계까지 신토가 불이 되겠다 신은 뭡니까 안입이 설신이고 토는 색상향 미척법이다 그러니까 귤 많이 노란 거 많이 먹으면 사람도 놀이끼리 해주고 술 많이 먹으면 사람도 취하게 되고 신토 불이라 농심 나면 아닙니다 신토 불이는 환경 어디에 나오는 거다 세주 묘원 품에 그대로 소체에도 그렇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원융세간을 신토 불이라고 한다 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근본이고 정보라고 하고 토라고 하는 입장은 의보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1회차는 부처님의 정보와 의보 정보는 뭐죠 사람이 눈코입기를 가지고 사는 이 몸띵 이대로 정보는 이 옷 한자락 실로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는 내 이대로의 안입이 설신이 뭐라 하죠 정보 정보 가보라고 여기서 볼펜을 잡았던지 휴대폰을 들었던지 자동차를 가지던지 신발을 신었던지 이건 전부 다 뭐예요 가사를 걸치는 전부 다 의보에 해당 의지해서 사는 가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사는 것도 의보고 정보가 수송한 사람은 또 의보가 수송하죠 의보가 수송하고 그 다음 대목은 각덕기소다 이게 세주 묘원품의 주제라고 보고 제가 한 구절을 딱 뽑아 놓은 겁니다 각덕기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다 서로의 역할이 각기 다 부석사에 가면 큰 돌이 석백을 사나고 있는데 큰 돌이 할 일이 있고 작은 돌이 할 일이 있다 도토리와 밤은 각기 도토리가 할 일이 있고 밤이 할 일이 있다 메르츠가 할 일이 있고 고래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각덕기소라 그러니까 도라지나 더더기나 이런 거는 알뿌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위에 콩 같은 거 콩깍지에 있던 거 콩 같은 거 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하음의 시각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각기 거기에 알맞은 것이 알맞을 덕자입니다 어딜 덕자가 그죠 그 처 속에 알맞다 흔히 있는 말을 우리는 이치의 입장에서는 입처 개진이라 합니다 이치의 입장에서는 입처 개진이라고 사실 자 여러분들 이실과 사실이 있어요 이실의 입장에서는 이치의 진리의 진실의 입장에서는 입처 개진이라고 선자리가 전부 진리다는데 그 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수 사변이라 이치가 사의 변화를 따라서 형성되는 이런 세계를 수처 작주라고 해야죠 수처 작주 그러니까 이제 건강견네 같은 데 보면 이런 나옵니다 마하 대법왕이 우리 마음의 대법왕 진리의 남에게 구속되지 않는 대자유인이 있다 이 사람은 무단영 무장이라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모난 것도 둥근 것도 끌거롭고 미끄럽고 이런 것들 전혀 다 끊어져 버렸다 가볍고 무거운 것도 아니다 옛날 또 무거운 무거운 우리 연불하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옛 것도 아니고 현재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놈이 고단구절이 본래 비조백이라 이거는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더라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탕탕 빚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아 이렇게 보니까 이치를 얘기하고 이런 건 문수보살이구나 환경보험에서 이제 파악해야 돼요 이적 돈 아 이거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사실로 나올 때는 어떤 게 수처의 현청황이라 수처의 현청황이라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풀어게도 되고 누르게도 된다 그러면 해석이 0점이에요 0점 그게 말인자서가 풀어다 누르다 울룰루 항하여 청청치죽이라 대나무에 가서 풀게 되고 국화에 가서 노랗게 된다 했지만 거기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얘기했고 그죠 색상황 미척법을 다 얘기한 것이라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각덕 기소라 본래 한 물건도 없지만 각기 쓰이는 자리가 따로따로 있다 이거지 환경의 각덕 기소라 세주 명품은 이래서 총 전체적인 환경을 볼 때 뭐라고 한다 총 서분이라고 한다 다행스럽게 저렇게 녹화가 되고 뭐도 되고 여러분들이 대가 있으니까 이해는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여기 사판 걸 눈에 보이는 종이잖아요 그죠 이걸 사라 합니다 사 여러분들 그쪽에 그 어디죠 이게 여기에 유튜브 말고 우리 저기 카페 있잖아요 지금 단체 카페 도망가신 분 계시죠 도망가신 분들은 뭐 길가 짧은 거예요 그건 오직 암한뿐이요 그렇게 다시 들어와야 돼 암한이 있는 사람은 절대 산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하원경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이것을 어디로 오기방으로 보내겠습니다 오기방으로 보내겠습니다 오기방으로 보냈습니다 왔습니까 왔어요 오기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왔죠 휴대폰 보십시오 확인해 보세요 갔습니까 갔죠 제가 이거 그냥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음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가는데 앞으로 갔나요 뒤로 갔나요 간 바가 없다 이왕 첫 차 버리자 그렇죠 한 번도 버리자 해서 떠나지 않고 구해차를 다 갔다 그렇죠 먼 데가 빨리 가세요 가까운 데 빨리 가세요 멀고 가까움이 아 이것이 이구나 그러나 이것은 사판입니다 사판은 무게와 질량과 크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무게가 몇 그램 0g 이해가시죠 2에 있을 때는 시공을 초월해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내가 만 명에게 동시에 탕 튕겨버렸다 만 명이 동시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갓지는 간바가 이 사가 이제 구분이 되죠 사 라고 하는 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거고 이는 아 여기서 이 종이는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리자 지금 한번 해볼까 이거 찢어졌어요 이거는 왜 안 찢어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강물의 달이니까 파식 망상 너무 많이 아픈데 골치 아픈데 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 우리 서울에 누가 식구가 동시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미국은 받은 바가 제가 전화 오면 가끔씩 일을 합니다 미국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미국에 있냐 여 있냐 한국에 있냐 한국인데 어쩌든요 한국에 있는 걸 미국인데 내가 그거 간 적도 없는데 살살 놀라 간 적도 없지만 다가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꽉 불신 충만 어벗게 보현일체 중생전 다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현 우리가 보강전 이 안에다가 여기에서 MBC KBS 라디오 전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거는 있지만 있다고 하면 미친 사람이지 라디오를 갖다 놓고 테레비를 갖다 놓고 있다 해야 그때부터는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성색이 꽉 차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음의 이치도 그와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괜히 이것만 찢어진대 큰일 났네 사는 시간과 공간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안 찢어질 수가 없는데 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사가 같이 항상 붙어 있으니까 이사 명년 아 그게 법성원융 아 똑같은 거고 이사 명년 무분별은 바로 부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 이사무에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이사무엘가 된 사람만이 사사무에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사사무엘는 우리는 사사 장애거든 사사 끈 끈 시시 비비 우리는 사사 장애고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이사가 분별이 많기 때문에 이사 분별 이사 명년 무분별 아니고 이사 그냥 갑시다 아무리 해도 오늘 해결될 일은 없어요 이게 각덕 기소라고 하는 게 음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앞니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이게 송언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젓가락이 할 일 포커가 할 일 숟가락이 할 일 다 천차만별로 따로 되어 있어요 카메라도 렌저가 할 일이 있고 뒤에서 땡길 일이 있고 이것도 베러리 영어로 하겠습니다 베러리가 할 일이 있고 이게 얼마나 확실하잖아요 이사 명년 무분별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손가락하고 이거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바깥에 가고 이거 안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는 얼마나 재밌냐 하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보든지 곡식을 보든지 생물학을 하든지 이거 물리학을 하든지 화학을 하든지 심리학을 하든지 이것이 옛날 사람들은 현미괴하고 마음이 동시에 내것이 이렇게 어두운 사람도 이만큼 환희심을 내고 좋아하는데 이걸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리고 제가 설명해봤자 하환경은 뭘 얼마나 설명해야겠어요 햇바닥도 못 대요 벌러리 포항제철 용광로에 갖다 햇바닥 갖다 대는 것 비슷한 거라 공여지책으로 이렇게 분석분석 해보는 거예요 한꼭지만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거 뭐 건빵이래 조가리 하나 이렇게 별사탕 먹듯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정말 없어요 이게 북방부에 이래 살아가지고 우리는 평생토록 뭘 못 보겠어요 남십자성은 볼 수가 없어요 호주에 살면 지가 평생토록 북두칠성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별 너머 별이었어요 아득한 너머 우리가 못 보는 거 그죠 우리가 이 생각 말고 생각 너머에 생각 너머에 생각 너머에 아득한 곳에 참 멀리도 떠나오는 우리 마음이 있거든 그걸 이제 울며 불며 자기가 길 만들면 찾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 이 시대에 특히 이제 우리 스님이나 스님 같은 분들은 우리가 어른 선생님이 오늘 극나감 노스님은 오늘 돌아가셨거든 어른 선생님 도반 오늘 새벽에 타기 열반이 되셔버렸는데 우리 어른 선생님이 제일 절친한 도반인데 스님께서 저한테 전화하라는 메시지를 항상 극나감 어른 선생님이 에른 선생님을 애도합니다 그럼 네가 빨리 내 인데 전화해라 이 말씀이라 새벽 일찍 이제 전화하시기가 좀 뭐 하시니까 나 지금 슬픈 사람이야 네가 빨리 전화해가지고 뛰어오든지 어떻게 해라 이라 하시는데 어른 선생님들도 이제 곧 다 바스러지고 쓰러지시거든요 오래오래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숨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평생토록 60년 넘게 공부하신 분들이 한번도 이렇게 퍽퍽히 가시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야 우리 지킬 힘도 없는데 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신심 있는 분들이 우리끼리 이렇게 며칠이라도 이렇게 뭉쳐가니까 굉장히 이렇게 저는 기분이 다행스럽고 좋은 거예요 꽉 차야 되거든 사실은 오죽해서 50명 안 되면 강의 안 한 데서 욕심을 채우려는 게 아니고 이래가 되겠나 500명이 돼도 시원찮은데 제가 오죽하면 자꾸 노트에 받아쓰면 많이 받았으면 노트만 성부를 한다 책만 보고 안 한 존자처럼 실천 안 하면 책만 성부를 한다 안 한 존자가 그 법문 많이 듣고도 홀딱 뺏겨가지고 식겁했잖아요 그렇죠 뭐가 없어가 선정 산매가 없어가 아 그럼 노은경이 참선 지침수로서는 최고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노은경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음